오늘은 쉬브야에 블루보틀커피 자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텀블러 이거 종기탱이 근데 가격이 좀 상대요. 이거 인스턴트 커피. 커피는 3종류 있구요. 이거는 산미가 너무 세다고 해서 맛이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럼 싱글 오리진을 하겠습니다. 현금을 못쓰게 돼가지고 일본 교통카드. 저는 파스템을 갖고 있는데 먼저 상품을 선택하고. 아우, 싱긋도가. 아.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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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칸이 얼마나 생각나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얼마나 생각나요? 블루베또이에요 모르겠어요 가격이 높아요 나는 칸코리아 칸이네 시장에서 시장될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150원 오! 250원 마지막 답은? 270円 本当は640円 カレンゼンだの? めっちゃ高い めっちゃ高い カレンゼン入ってる コロンビアさんの そうなんだ コロンビアさんの コロンビアさんの 美味しい コーヒー飲まないから どういうのがいいのか分かる でもまあまあ でも私もでも640円だったら ちょっと 違うんだ 買わないから 分かんない ちょっと高くない? オシャレな感じだよね カレンゼンも オシャレな感じだ はにくかった はにくらだと思う このコーヒー いくらだと思う カレンゼンビアさんの を 決す こうか ディネギが上がろう バチンは ディネギ ビス ボチンは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10cm? 800cm? 100cm? 600cm? 6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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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치고 싶어요? 네 네 이게 블랙 커피? 네 랩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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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fueron doct웅랩 랩랩 랩랩 어투 랩랩 랩랩 랩랩